뭘 그렇게 봐요, 여자방을 매너 없이? 친구가 무슨 여자냐? 임솔 씨, 나한텐 여잔가 보네요? 네? 아니에요. 이건 뭐예요? 주세요! 아... 어떡하죠? 괜찮아요, 주세요. 고장난 것 같은데? 꽂혀다 줄게요. 아니에요, 그냥 주세요. 내가 미안한 일 만드는 걸 싫어해서. 괜찮다니까요? 어? 손은 왜 잡지? 아, 그니까 왜 굳이 가져가서... 학생 때인가 보네요? 자감녀고 교복 맞네. 보지 마요! 예뻤네요. 예쁘긴 뭐가 예뻐요, 참. 교복이요. 그쵸. 우리 학교 교복이 예쁘긴 했지. 근데... 정말 저 때나 본 적 없어요? 네? 그... 그럼요! 못 봤으니까 못 봤다고 하죠. 그만 보라니까요? 왜요? 예뻐서 보는데. 류선재 씨, 무슨 교복 매니아예요? 설마... 그쪽이 예쁜 거지. 아니, 그런 말을 무슨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... 들키면 안 된다면서요. 임철, 너 통화해? 어, 엄마 통화 끝났어. 늦었어, 얼른 자. 다들 자나봐요. 다들 자나봐요. 다들 자나봐요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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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요? 내 손 잡는 거요. 덥석 덥석 쉽게도 잡네. 가... 가... 가요, 빨리. 빨리, 빨리. 가... 아, 가족들 나오면 어쩌려고요? 빨리 가요. 빨리. 빨리, 빨리. 빨리요, 빨리. 빨리요, 빨리. 언니, 빨리. ㅋㅋ 白雪 뭐야, 이거? 아... 白雪